으 분은 김고 아 자리 시브 김고는 서비스입니다 아 뜸볼 마무리입니다 강하늘의 서브 맞받아 칩니다 백핸드로 막아 섰지만 계속 두번의 공격까지 다가 냈는데요 아 리시브 포인트 김고는 리시브가 많이 떴습니다 이제 강하늘 선수의 서비스 두 차례 이어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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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 서브 출발 이 관중분들이 또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. 당황이 안된 선수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맞습니다. 아 지금 됐습니다. 두 포인트 차 김고은의 서비스. 자 김고은도 탑스피 몰아치는데 강한을 따라갔습니다. 계속 이어지는 랠리. 랩. 세트. 강하늘. 강하늘의 서비스. 자 서비스 이후에. 서비스 강하늘. 득점. 예. 이번 서비스권으로 동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서비스 김고은. 일단은 맞춰주고 있는 강하늘. 섬근이 시작되었습니다. 한 번 더 denote. 구석두쩌 quack. 결국 두 포인트 차. 다시 한 번 치우고. 승자. 다시 한 번. 승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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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로. 승자. 또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리스는 점수는 5대1. 강하늘이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. 나오는데 조금 소극적인 프레이를 하고 있어요. 예. 김곤. 강하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. 리스가 이어질지 강하늘 선수입니다. 강하늘. 간단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김고은의 서비스입니다. 네트 받고 넘어갔고. 묶이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김고은. 3구 공개가 넉 점을 앞서 있습니다. 자 이 리스. 해도 되거든요. 강하늘. 김고은의 서비스인데요. 따라갈 점수가 많이 남아있는 김고은. 3구. 강하늘 선수에게 있습니다. 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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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ES. ries thesis. 리스. 제프롱. 리스. 리스. 경 прич Kle 빈. 리스. 리스. 場. 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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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uch. 리스. 리스. 리스.